명상에 들겠습니다. 2분 집중 명상과 함께 명상을 합니다. 음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내면의 신성함, 심장에 가득한 생명력과 사랑에 집중합니다. 고요히 내쉬면서 거친 감정과 어리석은 마음, 무지에 가득한 운명으로 덮인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고요한 감정과 함께 명상에 물을 넣습니다. 고요한 감정과 함께 명상으로 덮인 부분을 모아내린 부분은 1분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동작을 위한 성능을 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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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에서 5시에 마포의 서울시 플러스 50 강의에서 찾아뵙고요. 저녁에는 명동 롯데호텔 지하 1층 명동 본점 문화센터에서 7시 반이지만 7시 10분경부터 각자 오셔서 호흡도 하시고 교호호흡 특히 하시고요. 이완도 좀 하시고 바닥이 워낙 따뜻해가지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요. 그렇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교차가 많이 크니까 좀 조심하시는 건강 조심하시고요.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 손 닦는 거 더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기 때문에 마스크 손담센의 심화센터에서 7시 30분경MIN. 보기 때문에 마스크 손담센의 망치로하시고 교호호흡은 9시 30분경에서 3시 30분경에 입력하는 날이 더 concentrating. 감사합니다.